안녕하세요. 라인댄스 강사 국금선입니다. 오늘 배우실 작품은 놀링 리듬 16카운트 4월 비기너 레벨입니다. 스텝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첫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오른발 웍 왼발 웍 오른발 웍 왼발 맘보 스텝 포워드락 리커버 백 오른발 백 왼발 스윗 왼발 백 오른발 스윗 오른발 백 왼발 스윗 코스터 크로스 백 투게더 크로스 섹션 1 카운트로 해보겠습니다. 두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오른쪽 스웨이 왼쪽 스웨이 오른쪽 스웨이 왼쪽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락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왼발 크로스락 크로스락 리커버 왼쪽으로 4분의 1 포월드 섹션 2 카운트로 해보겠습니다. 1, 2, 3, 4, 1, 5, 6, 1, 7, 8, 1 처음부터 두번째 섹션까지 카운트로 해보겠습니다. 오른발부터 시작 1, 2, 3, 4, 1, 5, 6, 1, 5, 6, 1, 7, 1, 8, 1 1, 2, 3, 4, 1, 5, 6, 1, 7, 1, 8, 1 두번째 월 카운트로 해보겠습니다. 세번째 월 카운트 해보겠습니다. 네번째 월 카운트 해보겠습니다. 1, 2, 3, 4, 1, 5, 6, 1, 8, 1 1, 2, 3, 4, 1, 5, 6, 1, 7, 1, 8, 1 5, 8, 7, 1, 9, 9, 10, 11, 11, 12, 13, 13, 14, 16, 13, 15, 16, 16, 16, 16, 167, 17, 18, 14, 16, 17, 18, 18, 16, 18, 20, 17, 17, 18, 19, 18, 19, 18, 20, 22, 18, 21, 20, 21, 20, 21, 21, 22, đã